아, 건반 손보다 화려해서 바다 연주를 공주하다는데 오늘 연주가 70분인데 벌써 현장이지 않나요? 네, 오늘 70분인데 곡은 아직 많이 나고, 앵곡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나고 하하하하 계속해요 계속해 다음 곡은 저희 앨범 중에 있는 컨트리 곡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그 곡은 일단은 시간 되는데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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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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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